칼같이 나가는 바이 아래쪽은 이르마 아까 말한 것처럼 럭스가 무난할 거라고 칼같이 나가는 바이 딩고 없다고 고백은 했어요 나 딩고 없어 그치만 바이는 있다 띄어야겠죠? 너무 아파요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진 않아요 딩고가 없다는 걸 보여줬고 이러면은 저도 이건 오히려 이즈리얼보다 카르마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의지 카르마가 의지 왜 이렇게 잘 주나요 이번 대회에 10까지 압박은 잘 했습니다 잘 때렸어요 그림자함살자가 2개, 3개부터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의 카르마를 못잠보면은 많이 위험합니다 일단 의지 아 카르마를 잡겠다 여기까지는 그냥 카르마를 잡고 가겠다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블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음에 체력 회복의 수단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냥 제거를 하기는 정말 승비하나설 2장이라든가 다른 방식이 그러면 이제 의지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의지가 많이 빠지긴 해가지고 저도 여기서 그냥 이 부분이 체냐 선수 핸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수 같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마지막 수에요 와 이거는 너무 잘했네요 이 선수는 데미니 표준으로 체냐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미포 세즈 미포틴 미포 일단 서로 확신한 덱이에요 미포 세즈 미포틴 소갈기를 타고는 막을 방법이 없긴 해요 어 끈적하게 다 잡아주면서 어 이거는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건 네 이거는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살각이 나오거든요 네 조금 약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미포 충격이 미포까지 이거 좀 과감한데요 네 아 약간 버리더라도 그 기동 대결이 좀 안겨가지고 네 그쪽 부분을 좀 생각해 자 장물 장물 보고 보여줘 네 장물 보고 오 소리 오 소리 기동 대 이게 뭐예요 도움이랑 기동 이렇게 알찬 세트 구성이 있다고요? 저 살래요 네 미스포츠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선수가 하면은 약간 한 번 수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가야죠 결국 이러면 또 운빨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번엔 가야 돼요 네 하나만 들어가면 저기만 들어가면 돼요 맞습니다 확률이 높긴 해요 네 높아요 높아요 이번 4개에요 안 들어갔어요 와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울었는데요 이번 판은 뭐 두 선수 모두 잘했어요 네 이게 B그룹 경기 누가 꼴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아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자 분한 기족이 2로 나오는 기족이 2로 나오는 이 느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털어버리면 할 게 없거든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하나 제압하면 신나요 악원 선수의 이 긍정적인 힘 자 이거 이러면 오히려 또 기회가 살짝 온 거 어 트윈담이요 복수배제 정도만 하는 게 맞는데 네 네 모를까요 곰이 덥이 있죠 아 시청자 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어 안 들어 아 이거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근데 이제 아 지금이라도 옮겨서 아 이게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저 위치를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바꿨어요 네 그쵸 그쵸 바꿨어야 하는데 인내하는 자들 덱이거든요 인내하고 있어요 자신도 이럴 수 있죠 이게 킹차타 봅니다 경솔 선수 인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강 팀이 2대1로 앞서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스타트는 좋아요 항상 정말 또 매로 또 상큼한 스타트 상큼하죠 아 이건 약탈을 하려고 약탈각을 보려고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강수각 주는 거기도 해서 저도 근데 이거 자기도 펌핑을 하면서 약탈로 2등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약탈도 있고 역조를 했으니까 강수 생각은 못했나 봐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신나죠? 기뻐요 죽을뻔했는데 살았거든요 이번엔 기쁜 노래예요 네 자 이거 에임이 중요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아 이게 뭔가요 근데 7발 쏘는데 4개체가 있으면 양심이 있는 한 다 죽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안 들어가긴 해요 너무 안 들어갔는데요 이건 아 또 똘똘하게 재미를 봤었는데 대답 효과가 아 네 네 아 이제부터는 쇼타임이죠 네 완전 쇼타임입니다 어우 펜질기 빛지 그 다음에 바로 넥서스로 꽂아버리거든요 이거 두 개만 사용해도 그리고 어 자 남체 역 3 1경기는 3 대 0 나왔고요 4강 2경기는 풀세트 풀세트 접전 와 아 아 콜이 나갔거든요 이거 진짜 제대로 물렸는데요 이거 신비 하나가 거미를 주자 거미를 사용하고 아 이렇게 일단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스몰거리는 느낌 쓰고 레벨업 딱 보는 거겠죠 그렇죠 아 들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레벨업값 줄 수 있나요 아 이게 막을 막는 게 막는 건가요? 미래가 없네요 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승부수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면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이거 포션까지 뺐거든요 결과적으로 포션 빼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진짜 올인이에요 올인이에요 근데 이 수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복수를 쓸 것이냐 아 광경을 먼저 봐요 네 진짜로 맞먹고 드로우 안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안 줄 수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가소스 선수는 차라리 그런 플레이를 해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드로우를 확실하게 막아버리는 판단 그쵸? 이 판단도 좋습니다 복수 엘리스가 주는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참 복수하는 거 아쉽네요 그래도 참 체냐 선수가 꼼꼼하게 맞습니다 어이구 광수 아 또 생각을 해 광수 어 그 생각 광수 광수가 좀 상성으로 이미 끝난 게 아니었나 괜찮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또 원래 원래 채인현 선수가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돈이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해요 네 던채강에서 허수아비를 맡고 있는 던입니다 반갑습니다